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범했습니다. 전북이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온 탄소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도에 정아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종합건스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지난 24일 전라북도에서 개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열린 개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송아진 도지사, 산업부 박진규 차관, 정운천,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국회의원, 효성첨단소재 황정무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개원식 선포와 국가탄소융복합 발전전략 발표, 탄소소재융복합 수요창출협력 공동선언과 효성첨단소재 현장 방문이 이뤄졌습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탄소소재융복합 산업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발전 전략을 발표했으며, 2030년까지 탄소소재융복합 기업 1,600개사, 강소기업 25개사, 소재미 부품 10개 자립화, 매출 10조, 수출 3조, 신규 고용 창출 2천 명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탄소진흥원은 전북을 세계적 수준을 갖춘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도내대학 등과 협력해 탄소 분야 우수산업 인력 및 전문연구 인력의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했던 탄소산업이 드디어 국가산업화돼서 이제는 전주, 전라북도의 산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소부장산업이 됐다. 저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의 메카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탄소소재, 융복화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정아영이었습니다.